양념장 매운 들기높 딸기높 소금 소금 파 그릇 그릇 물. 물. 소금. 물. 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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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gnant 2분 10분 2분 잘 2분 3분 두부 성 tribe 3분 2분 3분 3분 다 넣어 끓이고 감자 5분 후추 소금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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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후추 과일맛 고춧가루 청양고추 소금 고른바 후추 파 쪼가루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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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치즈 박스 그릇 다진마다 그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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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역시 고생 끝에 락이 온다 진짜 맛있지? 옛날에 어릴때는 이 맛에 놀란다니까? 야, 맛있는데 진짜?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왜 이렇게 맛나 했네 맛있어 진미채 엄청 맛있다 먹었어?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맛있어 이렇게 딱 나는데 진짜 왜? 냉이? 너무 맛있지? 그러니까 냉이는 품질할 때는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는데 먹을 때는 그래도 잘 샀다 맛있다 그거를 여기를 하지 말고 여기를 부분을 하는 게 더 잘 된대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껍질 까는 게 좀 잘 된다네? 그걸 꼭 누르는데? 어? 되게 잘 되네? 너무 세게 누른 거 아니야? 응 오빠 벌써 그냥 까짱 너무 세게 했어 아 그래? 너무 세게 했어 아 잘 안 놔? 너무 쑥 들어갔는데? 힘 조절이 안 돼? 아니 이게 갑자기 훅 들어가 이렇게까지 난 안 되겠다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됐지?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어쩔어 됐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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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내가 세일 양파 고추 조그맨 간장 고추 팝핑 멸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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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두가지 치즈 조금 콩알 만큼씩 밀고 들어가서 어, 밀고 들어가서 심란해지고 1kg야 오빠 오빠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진짜 달아요 진짜 달아 맛있다 설탕 설탕 한장 다진마늘 강아지 설탕 다진마늘 다진마늘 마지막 고기 두피 고춧가루 간장 설탕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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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이거 바질이야 이거 아 진짜? 바질이 좀 안 보이네 바질을 일로 이렇게 어우 냄새 장난 없어 그래도 난 일단 이것만 생각보다 바질 향이 약한데? 맛있는데? 바질을 많이 넣으면 돼 바질을 많이 넣어야 돼 그냥 클래식하게 깻잎이랑 먹는 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그래 색달라 뭔가 향긋해 맛있어 김치 김치 맛있어? 돼지기름에 김치 진짜 맛있잖아 김치도 맛있어 또 먹어도 또 맛있네 또 먹어도 또 맛있네 진짜 난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바질 보다 김치랑 먹는 게 제일 맛있네 바질 보다 김치랑 먹는 게 제일 맛있네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지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응 짠 짠 짠 짠 어? 오빠도 됐네? 오랜만에 싸먹잖아 할까? 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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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itioning 베이컨 2시간 뒤 3시간 뒤 공주 일하나 어... 그랬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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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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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김 하는 거 조금 귀찮았나 봐. 평소보다 김이 좀 커. 커? 응. 근데 언제 기억이 안 나. 밑에 필져있어. 후추는 가위바위보. 까맣는 고추가돼요. 아이아몬드가 고추가돼요. 끄미는 고추가돼요. 끄미는 고추가돼요. 난 예쁘게 잘 붙어 먹었거든. 양념장에 넣어놨어요. 엄청나요. 덕분에. 스타크. 에이, 범위 형님. 범위 잘 받았어. 아 그거 언니 주려고? van. 이건 미니까. 봄이 그러고 있어? 봄이 그러고 있어? 이거 몇만큼 달아야해? 10초 됐어? 한 번도 있어야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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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초장할 때. 음! 엄청 달다! 오빠 탄산수 섞을 거야? 아니, 그냥 마셔. 그렇지. 아, 좋아요. 첫째는 뭐였다. 오빠 이것도 되게 큰데? 응. 엄청 큰데? 가오리 같지 않아? 오징어 같기도 하고. 새조개 배. 그러니까. 너무 많아. 뻔히긴 하지. 하늘이 있는 것보다 더 맛있게 잘 익을 거야. 소금 물이 굽고. 조금 더 잘 익을 거야. 물이 굽고. 고추의 배. 고추. 고춧가루. 설탕. 고추.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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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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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심살로 골라줄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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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마종합을 데쳤다 넣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넣어버렸어 쌩으로 괜찮아? 소고기